제품 자체가 시장을 개척한다 그런 제품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었어요 애터미처럼 하라고 이제 뭐 반품률부터 시작해서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원화시키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을 테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고 연구해라 있고 즉시 현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 보고 올려살도 넣고 그러면은 절대 은행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라 우리가 죽게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